띄는거 띄는거 인터벌 트레이닝에는 그 컨디션이 한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또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 가위를 찍고 싶어요 이거 싫어 다 소금 안 넣었고 너가 너 이거 불법이야 이거 신고한다 영상 남아 형 본사에 보내 미국 본사에 너 이거 안 넣는거 안 넣냐 안 넣어 자 그럼 일단은 인터벌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의왕 온김에 한번 인터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보면 여러분들 10시 30분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역시 말왕의 말왕의 시간 개념 걔는 20세트씩 해 보던지 형이랑 미는 훈련 5세트하고 레다 5세트 저희 밀축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밀축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뭐 일단은 불법 소진물을 갖고 있구요 제가 눈치기로써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기에서 5세트 자 이겁니다 여기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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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인공이 많이 씹어 빨리 씹어 빨리 자 조금만 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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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点 자 잠시만 두 한번만 아 좋아 들어와 아드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 empez 후엉 두브라 아 이리 와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후 빨리! 아니 유력이야! 밀어! 아! 밀어! 하트 이리 와 데려 빨리 파이팅 막아 빨리 빨리 막아 밀어 자 밀어 2등이다 이재아 가만하자 이리 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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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자 보여줘 보여줘 유아! 기준이야! 기준이야! 야, 기준. 빨리 와. 빨리 와. 형 100% 안 돼. 100% 하면 이렇게 밀려. 아, 뭐야? 아니. 네! 앞으로 내려 앞으로 주방을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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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 들어 빨리 인마! 으아악! 자! 잡아! 아니다! 한 번! 한 번 나갔어! 자! 한 번! 여기 방찍이 꼽고 있는데 안 좋은 거야! 네! 무기 중심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왜 이렇게 하지? 아! 믿어! 밀린다! 밀렸는데? 그렇지! 한 번! 한참만! 옆으로 하면 안 되지! 자! 이봐! 좀만 더! 여기 있다!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이리 해봐! 가만히 있을게 진짜! 가만히 안 움직이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빨리! 야! 형이 갈름만 쓰면 못한다! 빨리! 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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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만했어! 그만했어! 좀만 더! 자! 밀어! 오케이! 그렇지! 기주야 많이 힘들어! 네!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처음 봐! 어! 저 사람 괴물이에요! 저 사람 괴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1번! 다 치고! 다 치고! 다 치고! 나 치고! 빠르게! 빨리! 다 치고! 다 치고! 조금뱀! 다 치고! 잘 낮춰. 낮추고 운동을 낮추고. 운동하고 가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을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이제 두 발. 두 발. 아, 힘드세요? 아니 빨리 이치면 안 돼 빨리 그렇지 하나 둘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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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다 2세트 20세트 한다고 빨리 자 시작 자 빨리 기주 할 수 있다 기주 할 수 있다 한 번 기주 할 수 있다 기주 할 수 있다 기주 할 수 있다 기주 할 수 있다 빨리 다리지마 이친거야 제발 빨리 해야지 안 돼 나 끝났어 빨리 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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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해봐 이분도 봐 기다리고자 팬들 보고자 시작 야 빨리 너의 근처를 보여줘야돼 칭찬들 올라온다 아니면 아프다 흘린다 죽어 그렇지 물어볼린거야 물어볼린거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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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렛츠고 야 렛츠고 야 렛츠고 나 렛츠고 기주의 체력의 부위 기주의 체력이 부위 기주의 체력의 부위 기주의 체력의 부위 기주야 너 하꾼발리잖아 이러고 꺽이지 그래 앞으로 말아야 돼 너 하꾼발리잖아 화이팅 화이팅 빨리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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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마지막이야 텐사 낮추고 낮추고 산대 낮추고 마지막 . Incredible. 빨리. 반드시. 빨리âr. oftentime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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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 잘했어 기지야 괜찮니? 아 꺼매 줘 꺼매겠다 일어나 한 번 더 할래 한 번 더 할래 집에 갑시다 고현 형태의 음원 한 마디 한 마디 해줘 여러분 20세트에 여러분 호연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20세트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진짜 호연이 진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친한 동생 오늘 운동 도와준다고 와서 운동 시켜줬는데 잘했어요 잘했고 뭐 제가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거 아까 맨 마지막에 좀 터졌는데 저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래요 저 마음을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차원고추를 모르고 먹었었어 엄청 매워 괴로워해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 그 사람 모르고 먹었는데 괴로워해 어때요? 내가 느꼈었던 통증 다 느껴지고 이제 이지감 느끼는 아니 서로 이제 동지감 느끼는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이쿠 수고하자 답사 맞춰주세요 자 이거는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압수할게요 아시겠죠? 자 인사 한번 해 아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집에 가서 하는 미니게임을 할 수 있어? 아 그거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아 근데 이름 마음이 좋아요 안진마 안진마가 좋아요 자 자 벌써 이겼죠? 벌써 이미 이기고 들어가 진짜 무슨 소리야 자 안녕 자 으음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